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고 이성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구속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 당일 아이와 함께 언론에 노출하지 않으려 얼굴을 꽁꽁 싸매고 출석해 해당 여성에 대한 신상 공개에 대해 말이 많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구속된 20대 미혼모 PC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게시물을 통해 쿱플레이스 마담 김남이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소정 95년생 원주 출신이라며 사진과 함께 신상을 공개하였습니다. 박소정은 유흥업소 여실장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공갈협박을 일삼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박소정은 유흥업소 실장 김남이와 투약 혐의를 받은 이성균을 협박해 총 3억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박소정이 이성균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메시지 내용을 보면 A씨는 이성균에게 김씨 때문에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했고 저 분이 구속시킬건데 돈도 받아야겠다. 김씨한테 준 돈 전부 회수해달라. 100% 없다고 거짓말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6시 내로 전액 회수하고 저 X핸드폰에서 이성균 녹음 강땡땡 녹음 다 있으니 초기화하고 클라우드도 초기화하고 카톡 탈퇴시켜라. 저 X가 협박할 X이다. 그렇게 매끄럽게 하면 더 이상 연락 안하고 마무리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A씨는 오늘 연락을 김씨에게 전달해서 또 2차 피해가 온다면 김씨 핸드폰에서 나온 땡땡에게 녹음 원본 유포할 거고 전 땡땡 번호도 이미 제 일주일간의 집착으로 알아냈다. 16분 녹음에 불륜 마엑스 인성이 녹아있다. 현명한 선택 후 대답 바란다고 이성균을 협박했습니다. 동시에 쿡정원 이야기하면 카차 없이 진행하겠다. 반응 보고 기사와 강력하게 해보겠다. 강남 X쟁이 새끼 마담 때문에 이성균 배우가 명예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2억 원으로 마무리하고 김씨는 꼭 구속할 거니 2차 피해 없이 내일 오후 6시에 3억 원 회수하고 연락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해킹범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김씨에게 협박범에게 이성균에게 받은 돈을 전달해야 해결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해킹범은 다름 아닌 A씨였다는 것이 이진호의 주장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노름에 세상을 떠난 이성균이 불쌍하네요. 제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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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